호남 고속철도와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철도가 개통되면 목포에서 서울, 부산까지 반나절 생활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시 다시면 고마건 터널. 660m 길이의 터널이 최근 관통됐습니다. 나주 고마건과 한평을 잇는 공사는 6.8km 길이에 2천억 원이 투입돼 다리 2개와 터널 2곳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총 77.8km. 광주 송정부터 나주 고마건 26.4km의 기존 고속화는 지난 2019년 6월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철도인 나주 고마건부터 목포 임성까지 44.1km 구간은 내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주공정률 약 32%를 나타내고 있고 주공정은 교량 2개소, 터널 2개소에 대해서 현재 원활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 임성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그리고 보성까지 82km 철도 건설 사업에는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중공될 예정인데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남부의 동서관 공동발전 기반이 조성됩니다. 개통이 된다면 목포까지는 한 30분대, 무항공항역까지는 한 21분대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남해안 철도라든가 견성선까지 연계되면 철도 교통은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남 고속철과 남해안 철도가 개통되면 관광, 경제 등 서남해안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